국내 지질 나노입자 유전자 치료제 위탁 개발 생산을 위한 생태계 구축이 본격화됩니다. LNP는 코로나19로 급부상한 메신저 리보액산 백신 치료제의 필수 요소로 국산 mRNA 개발을 위한 LNP 유전자 치료제 밸류체인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져 왔습니다. 마이크로스피어 장기지속형 주사제 및 LNP 연구개발 제조 플랫폼 기업 인벤티지 랩은 30일 유전자 치료제 기업들과 잇따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LNP 유전자 치료제 CDMO 생태계 구축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벤티지 랩은 지난 24일 RNA진과 mRNA LNP 치료제 분야에서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RNA진은 유전자 치료제에서 유효성분에 해당하는 유전물질의 설계 최적화, R&D 스케일의 mRNA 합성, mRNA 백신 개발 역량을 보유한 스타트업 기업으로 코로나19 백신 개발 과제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양사 간 협력 모델은 RNA진이 질환의 특성에 맞는 모넷 치료제 최적화와 후보물질의 효능 검증을 수행하며 인벤티지 랩은 LNP 제형화 최적화, LNP 공정 최적화 및 스케일업, 비임상임상 치료 및 상업 생산을 담당합니다. 또 양사는 전략적 협력의 일환으로 희귀 적응증 대상의 신규암 RNA LNP 치료제에 대한 공동 개발도 추진합니다.